네, 정월드 보름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.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, 광주와 대구,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.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.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서울 7도까지 오르겠고요. 대전 9도, 대구 10도로 온화하겠습니다.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. 올해 달은 해가 지기 전에 떠서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 문인데요. 강릉이 오후 5시 13분에 가장 먼저 뜨겠고요. 서울은 5시 21분경에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.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여전히 건조한 상황입니다.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월요일인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내륙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